안녕하세요.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.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카메라 잘 몰라요. 그냥 셀카 찍는 거예요. 이것저것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가는 마음으로 보세요. 오늘 재물 샀어요. 여러분이 주신 그런 귀한 돈으로 이렇게 요것도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전부 쳤어요. 네. 메밀전이고요. 또 우리 산신할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선왕, 술, 이것저것 다 하나요.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재물을 해서 이렇게 작을 땐 작게, 크긴 클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. 산에 도착했어요. 선왕당은 얽히고 맺힌 고를 잘 풀어주세요. 답답한 거 다 소멸시켜달라고 빌었습니다. 산신각이고요. 오늘 재물은 이렇게 준비했어요. 저는 신도들 빌 때 빵빵 터지라고 빵 많이 올려요. 곶감하고 메밀전 준비했고요. 산신할아버지, 산신령님은 곶감 잘 받으세요. 네. 메밀전, 메밀전은 터, 산은 터, 다들 편안하시라고. 네. 이제 기도 좀 시작할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기도하고 내려갈 거고요. 제가 이제 우리 신도분들께 또 혹시 저에게 기도를 맡겼거나 다른 어떤 의뢰를 해주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 있어요. 무당이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. 흔히 그때그때 자꾸 문자 주시고 상황을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그때그때 더 피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. 네. 그것이 성불되기에는 더 빠른 지름길이겠지요. 그래서 항상 신도분들 항상 문자로 하셔라. 한창 전화 통화하자. 제가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. 네. 이왕이면 빨리 주름 잡아서 성불되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? 네. 저는 기도하고 갈게요. 네. 네. 네.